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구내 농장 설가치 인사드립니다 아 여기는 전라북도 순창 강천사를 지나서 쌍취에 와 있습니다 아 왜 왔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한 600평 되는 이 고추밭입니다 고추밭인데 이렇게 물빠짐이 잘 경사도가 좋고 아주 좋은 땅인데 여기에다 지금 호두를 한 200주 정도 식재할 예정입니다 식재할 예정이고요 지금 오늘 로타리를 쳐 가지고 여기에 그 4미터 정도로 이렇게 배수로 쭉쭉 이 골을 만들 겁니다 이 골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나무와 나무 사이는 3미터로 이렇게 또 심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라북도 순창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정말 물 좋고 산 좋고 여러분들 그 강천산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강천사를 지나서 지금 쌍취에 와 있습니다 쌍취에 와 있어요 여기 이러한 땅을 여러분들 고추농사 이렇게 노동력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그 호두 조실성 호두를 심어 가지고 농가 소득을 이렇게 올리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농장주 안 사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 600평이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어떻게 호두나무를 심으시려고 그러셨어요 아 뭐야 유튜브를 자꾸 보다 보니까 우리 설가치 선생님이 자꾸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심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태 유튜브를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심게 되었습니다 아 예예 그럼 오늘 나무를 가져왔는데요 언제 심으실 예정입니까 난 오늘 내일 작업해 가지고 한 모레 정도 심을 예정입니다 예예 지금 나무를 가져왔는데요 그 호두묘목을 이런 부엽토 물속에다가 이렇게 잠깐 담갔다가 빼서 이렇게 저장해 놓으시던가 가식을 하시던가 하셨다가 잘 심으시고요 계속 이제 그 유튜브에 올리면은 또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밴드에다가도 사진도 좀 올려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확할 때도 같이 팔로우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예 앞으로 성공한 이 호두농장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위에는 저수지가 있고요 저수지가 있고 여러분들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순창 쌍치에서 설가치가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설가치 예예 예 예 예 할가